미션 프라이즈 RS1! 빨리 가야돼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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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장시간 운전했을 때도 피곤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보조 시트입니다.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자세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. 등과 엉덩이, 허리 쪽이 정말 푹신하게 잘 맞닿아서 체중을 분산시켜 준다는 거예요. 동호회 분들은 이 상품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십니다 엉덩이 등 전체적으로 다 닿는 느낌이고요 몸을 감싸는 느낌이 좀 드네요 부드럽고 푹신하네요 장인들의 손길로 손으로 다 만든 상품이에요 끈으로만 다 연결을 하셔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션 프라이즈를 오늘 딱 하루 살 수 있는 가격 11만 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해보십시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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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 11만 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